참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이 아주 막강하죠. 어제 여러분께서 이제 대만의 이렇게 개표현황에 대한 여러 편의 그런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제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제 시스템 오디오 데스크 오디오가 안 나오게 해 가지고 여러분 육성을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병호tv를 방문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서 올린 대만의 개표상황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거 문제에 몰입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지고 질주하듯이 나가기 때문에 공병호tv는 그런 시류에 우리가 뒤떨지지 않도록 그런 최신 트렌드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칩 반도체의 발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또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앞을 보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참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점점 이렇게 전체주의적 성향을 띄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은 다르게 보이면 계속해서 이렇게 성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력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분야하고 발언할 수 없는 분야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보면 이재명 당 대표의 피섭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그렇게 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다 그냥 덮어버린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 참 보면서 한국 사회가 선거를 덮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점점 성력이 생겨 가지고 사실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계속해서 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력을 시켜야겠다 그런 세력이 있으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침묵시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농후한 사회가 되는 거죠. 현안 과제로서는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 현상이 있으면 그 사회 현상에 시시비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이런 것을 밝혀야 될 건데 그런 것을 못 밝히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그렇게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언모론자다 이렇게 몰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다음에 고통을 주고 이렇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문제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침묵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전체주의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급급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작 사기 거짓 이런 발언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 그거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다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사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건지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을 중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안 과제뿐만 아니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4.3 사건 5.18 사건 이런 부분도 다 성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이런 일들이 비일배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면 그게 이제 전체주의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나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일체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크죠. 그런 사회에서 뭐가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뭘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뭐라고 이렇게 사실이 아닌 사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그다음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 공상당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일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지 않겠죠. 홍콩의 대다수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저게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생업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대들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면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참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가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역사도 강자의 이익이 역사가 되는 것이고 정의도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사실도 강자의 이익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개인에게 크게 영향은 안 미치겠죠. 그러나 그런 사회가 결국은 이제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들 대다수도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문 거 아닙니까 다물었으니까 그다음에 그게 아홉 번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고 이제 열 번째 일어나는 거잖아요. 열 번째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렇게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방송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을 깔아뭉긴 사회는 당연히 다음에 비용을 치르겠죠. 그런데 그게 다음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도 역사도 왜곡하고 모두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현안 과제들도 다 이렇게 왜곡 조작을 하고 선거도 조작을 하고 사회적 사건도 여러분 다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입 다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공권력이 경찰이 뭘 발표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은 지금 완전히 뭐죠 신뢰를 다 실주한 거 아닙니까 조재현이나 천대엽 같은 대법관들이 4.15 총선에 선거무효소송을 판결문을 내렸으니까 이 닥쳐라면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대법관들 믿을 수 있습니까 경찰 발표를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 발표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이런 발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선관위가 뭐라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이런 사회가 그냥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대들고 잘못을 꾸짖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점점 그 사람들도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은 그냥 그 사회가 그냥 어둠의 세력들이 다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딱하게 여기는 것은 뭐 이러나 저러나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선한 것 선하지 않은 것 훌륭한 것 훌련하지 않은 것 사실인 것 거짓인 것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 명확하게 구분하는 과정에서 왜곡이나 사기나 조작을 하는 사람들을 벌을 주고 이런 일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 그 사회를 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